취미 나는 원래 슈마매를 할 생각이 아니었네 흐흐흐흐흐흐흐 동맵이다. 동맵에 냄새가 난다 아! 나도 못 먹었어! 어억!! 노! 안돼! 안돼! 아악! 마 여기 아니야? 노! 그렇지! 갓맵이네! 안돼! 안돼! 죽으면 어떡해? 오! 아... 아니 망치는... 망치 계속 쓰던데 가공을 65마리 이거 운빨이다. 죽어라도 운빨로... 백만년말이네 그럼 나 이 가다가 죽는거 아니야? 오! 오! 나 어떡해? 오늘 못 이길거 같아 나만 간다간다게 다른 애들 거의 뭐 S에 가까우네 내 역전극 간다 점수 쪽바람 없습니다 나쁘지 않아 2등 오! 아니 마리오야 잘 좀 했어야지 오! 아니 아니 미치겠네 형! 아 젠장 줄이라도 제발 뭐한다 눌러! 마리오! 마리오야! 뭐해! 아니 저거 누르면 뭐 안돼요? 다시 한번 행복할 기회가 있어 좋아요 눌려있어 나 1등이었나봐 좋아요 눌려있는게 아니라 싫으면 눌려있는거야 알았다 한 판 코인 하나 더 얻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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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이런 기술이 있네 이거? 말도 안 돼 당연히 말이 되죠 말도 안 돼 유엘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